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금방처럼 느낌으로 그렇죠. 여기까지 한번 보내보세요. 자 나이스 오시면 돼요. 이쪽으로 오세요. 10m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러면 7m 을 한번... 아니 일로 오세요 일로. 이 교수 손목 쓰지 마라. 지금 손목 쓰잖아. 손목이 계속 이렇게 접히잖아. 자 요건 한 7m, 8m 되거든요. 자 그러면 스윙폭은 똑같이 해서 적게 맞출지 스윙폭을 줄여서 폭을 줄여서 거리를 맞출지 7m, 8m 을. 그걸 결정하세요. 스윙을 똑같이 하면 좀 사살맞춰야지 7m, 8m 갈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스윙폭을 줄여서 7m, 8m 을 맞출지. 그거는 한번 해보십시오. 그렇죠. 그 정도까지 가는데 저 뒤에 가서. 그렇죠. 그걸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. 폭을 줄일 건지 스윙폭은 똑같이 하는데 강도를 적게 할 건지. 끈은 이렇게 돼요. 지금 2m 밖에 안 갔잖아요. 그렇죠. 그 정도는 돼야 돼요. 그렇죠. 일단은 스윙이 돼야 돼요. 갔다 왔다가 돼야 돼. 하다 말은 건 안 되고. 그렇죠. 일단은 지금 이 정도가 10m 오는 거라고요. 그렇죠. 갔다 왔다가 돼야 돼요. 나이스. 이쪽이 와가지고 저쪽으로 하면. 스윙. 그렇죠. 그렇게 똑같이 맞추면 돼요. 그렇죠. 들어오고. 그렇죠. 잘했어요. 응. 잘했어요. 한 번 더. 자. 일단 방향을 잡아. 본인이 방향을 놓으라고.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. 일단 공부터 놔. 방향 잡았죠. 그러면 체를 들으라니까. 체를 들어서 봐요. 이 방향으로 맞는지. 됐죠. 방향이 틀릴 것 같으면 조금 돌리고. 됐어요. 그럼 뒤에서. 8m 스윙을 두 번 해요. 거리. 얼만큼 할지를. 됐죠. 그러면 들어와요. 그리고 그 스윙 그대로. 그대로. 해보세요. 나이스. 이렇게. 반갑습니다. 하여튼. 그럼 어떻게. 니하고 가는거야. 일단. 나이노는 그냥 쳐. 벌써. 아직 멀었어. 어. 니 첫 돌 기억 안나나. 작년에 여기 저 언덕백이 올라.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네. 야. 정리가 좀 되가네. 나무도 좀 크고. 참. 쟤는. 고객님. 고객님. 열심히 해라. 자 이 교수 네 부터 쳐야 돼 한 번 더 칠거니까 아직 안 돼 일단 잘 치면 그냥 가는기고 네 부터 쳐라 한 번 더 칠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드라이브 한번 뛰어보자 말은 이 교수는 쳐도 돼요 쳐도 돼 어 내가 넌 가운데 보고 쳐도 된다 가운데 보고 치면 된다 뭐 티 꼽는 게 1박 2일 걸리겠나 하하하하 아 아 누님도 준비하셔야 되요 아 그렇지 그리고 그 쪽에 약간 생겨던데 행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 놓고 주시는데 누님도요? 어 놓으라고 나와줘야라고 아이고 아이고 하하 아 아 예 따져놨구나 고객님 핀다 빨간색 보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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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그렇죠 퍼트만 잘하시네 아 이렇게 많이 치자 진짜 전반 나이로는 아직까지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정신을 차리세요 처음에 잘 안 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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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땡겼어 잘했어 파스리 여왕 호린원 하자 꽃가루 날리네 네 그치 너도 뭐 티 꽂는데 1박 2일 걸리나 이제 좀 진정되나 하하 하도 급하게 와가지고 숨을 못 쉬 하하 하하 아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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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 넓어서 그린 대빵 넓다 잠깐만 빨간 깃발을 안 그리세요? 쇼톨은 그린 하나에요 아 쇼톨은 그린 하나 알았어 누눈님 티 꽂아야 돼 어 무조건 티 꽂아서 하는 걸로 해 어 그리 습관들여야 돼 그래야지 공이 떠요 안가면 굴러가 하 굿샤아 이야 온 될겠다 나이스 툭 지금 방향 왼쪽 보고 있다 아니 조금 더 돌려야 된다 더 돌려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어 자 걸어도 왼쪽이잖아 봐 아 아 아 눈이 못 될 뻔했다 어 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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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보다 더 가야지 그제 고만큼 가야지 가서 툭 들자야 돼 에 그렇죠 그 툭 들자야 돼 아 툭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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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왼쪽 보고 있어요 아 그 됐어요 됐어요 에 아이고 깠다 에 어 아니 그거는 니는 한 5메다 통 통 떨자서 그렇지 통 고르 아이고 그 맞잖아 그거는 20메다 아 10메다 에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상관없이 못 넣어 못 넣어 아 으 으 으 조금 더 와야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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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되잖아 너 너 세라 으 으 으 첫 버트를 무슨 뭐 으 으 으 으 으 으 더블 으 으 으 으 으 아니 일단은 맞아야 된다니까 달래지 마라고 일단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